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김포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급기야 이재명 지지 철회 선언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제 이재명은 심상정 후보하고 2차 TV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해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에게 청년 최초 주택 구입자 LTV 담보 대출을 최대 80에서 90%까지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청년들의 부채 절반 가까이가 주거 때문에 발생하는데 주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 말처럼 90%까지 올린다면은 집값이 12억인데 그리고 10억으로만 잡아도 9억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심상정은 이 정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30년 동안 만기로 하면은 원리금이 월 330만원이고 부채 상환 비율 40%면은 소득이 1억원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는 게 결국은 1억 수준의 고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구입을 설계한 것인가라고 물었는데요. 한마디로 심상정은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청년들을 위한 부동산 공약이라는 것이 자신의 수입이 1억 이상은 돼야지 현실성이 있는 것인데 청년들 중에서 그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의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정확한 지적인데 전제가 다르다면서 저희는 시세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 건축원가가 현재 시세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DSR은 수십평이 아니고 약 20평짜리 2에서 3억, 3억원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가 지금 어느 지역에 2억에서 3억원짜리 20평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재명은 김포나 이런 곳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가 김포에 20평짜리가 3억이 있는가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재명은 여기에서 그러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했는데요. 아무튼 두 사람의 토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토론에 대해서 경기 김포 지역의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번에 한 카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안녕히 가세요라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해당 글의 작성자는 50만 김포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이재명님을 놓아드리려고 하겠다면서 이재명 도지사는 김포 이런데 사는 사람들에게 일산대교 무료화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고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이재명 후보는 김포 이런데 사는 사람들에게 GTX-D 김포 하남선을 다시 연결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다음날 Y자로 말을 바꿨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를 역임을 했으면서 김포시가 2억에서 3억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 감각의 소유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0만 김포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그만 안녕을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어저께 발언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는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가 김포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낙후되거나 안 좋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만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곳에다가 지우면은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20평의 2, 3억짜리 아파트를 지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그 동네는 좀 낙후된다니까 집을 싸게 지어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김포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는 항상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정책의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실 김포 지역에서 20평대 2, 3억짜리에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있다고 저런 얘기하는 것은 좀 현실에 둔감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특히나 지난 1차 토론 때 윤석열 후보로 향해가지고 청약 만점을 모른다라고 여당 진영에서 그렇게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오늘 이재명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역시도 아파트 시대에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골 때리는 거는 최민희 같은 애들이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돕겠다면서 이따위 SNS 게시글 올리고 앉아있는데 최민희는 심상정 발언을 팩트체크하겠다면서 김포의 2, 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 물었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김포 지역에서 이재명이 말한 조건에 맞는 매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하지만 최민희의 이런 게시물에 대해서 진짜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다라고 비판이 쏟아졌는데 당연히 찾으면 있겠죠.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 매물이 있겠지만 이재명하고 심상정이 이야기했던 것은 우선은 신축을 기준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김포 지역의 아파트가 대부분 이재명이 말하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거 억지로 찾아와가지고 끼워 맞춰서 지들 말이 맞다라고 우겨봤자 이거는 김포 시민들의 심기를 두 번 건드리는 것이지 전혀 이재명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최민희는 저딴 거로 지금 쉴드라고 치고 있으니 이를 보고 있는 김포 시민들이라든가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어이가 없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김포 20평 아파트 2, 3억 발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시민 A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포를 비하하는 발원은 2부 망천 이후에 역대급 발원이라고 지적을 했고 이재명의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다른 시민 역시도 이재명 후보는 문정부가 놓친 부동산 정책의 방어책으로 김포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고 김포를 의도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가두려는 큰 그림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면서 김포 시민들은 그동안 차별의 결과로 민주당과 이재명 낙선 운동으로 당당히 되갚아 보여주겠다라고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발원은 진짜 어이가 없다면서 김포 20평대 아파트가 2, 3억 원인데 왜 이 지역이 조정지역이 됐는가라고 물었으며 경기도지사 출신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재명의 발원이 충격적이고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찍지 않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외치더니 정말로 자폭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70번째 소확행으로 발표한 공약도 믿음이 안 간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연 2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다면서 식약처 승인 이후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신속하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재명 후보가 이 공약 내용을 정말로 실행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모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냈다가 공약집에서 탈모 공약이 빠져가지고 지금 또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이야기만 했다가 말 바꾸기를 한 것인가 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을 내걸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자 여기에 올라타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 등 소확행 공약을 연달아 발표를 하면서 해당 공약들을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여론에 올라타가지고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다 라는 이런 여론 플레이도 하고 아무튼 이재명은 해당 공약으로 달달하게 좀 꿀을 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 공약집의 초안에서는 탈모라든가 임플란트에 관련된 공약을 슬그머니 빼버렸고 이 때문에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말을 바꿨다라고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번에도 또다시 아토피 치료 관련해 가지고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약속을 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철회하고 이런 행보를 되풀이해가지고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며 또 공약을 철회할 때 합당한 이유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내놓을 때 이게 말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며 스플리즘 공약도 공약이지만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이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당장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